음..돈 모아서 상점가서 이거 부분적으로 수비가 안되니까 너무 극단적인데 맹단.. 맹단 무광갑 케미컬 X님 그립습니다. 격돌 쓰기 되게 쉬운 덱이긴 하겠다. 격돌 쓰기 아 실수했다. 티나? 소돌 감화 고챙이 감화 30 30 30 깎으면은 모자란데 흰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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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bsolute 자abul 여유 예 퍼펙트 타락 타락같은 소리네 광을 안 돌릴까? 아니 서순보소 아니 뭐 이탄거 같나와 아니 다양성이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꽉지 케미컬 x 노력하.. 야 되니까 상점 좀 가봐야겠다 케미컬 x가 너무 중요해서 유물 포기하고서라도 가버리면 될 것 같다 유독같이 부감각 허허허 허허허 상점 유물이면 200원대죠 상점 유물이면 200원대죠 자고팠네 코어 쓰지 야 왜 다 죽어보이지 다 넣고 싶지 탱 탱 상점 상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상 인 negatives 한마디 상점 일 그 크 찜 ug position 구상도 땡기긴 한다 제거 불가 이제 흠 흠 흠 흠 흠 8 놀림한 나오나 청탑이 똑똑한 게 좋은 놈을 일부러 바른 척 골드 배놓고 물음표에서 상금 나와서 돈 모자라게 하려고 저런 거였으면 유하 흠 상저 아니 쓸더스의 기본적으로 흠 유저 백이는 에이아이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 학기의 정설입니다. 몸바 괜찮은데? 또 안 나왔어. 당심할 수 없다. 물음표에서도 나올 수 있다. 강몸 몸바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. 딱 현돌이라서 뚫린다. 강몸 몸바... 시너지 좋은데. 강몸 몸바. 뭐요? 강몸 몸바. 강몸 몸바. 미도류. 뭐를 사겠다고요? 강몸 몸바. 아 돈이 너무 많네요. 강몸 몸바. 강몸 몸바. 돈 없을 때 오면 보여줄게요. 강몸 몸바. 강몸 몸바. 강몸 몸바.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자 집중 집중은 괜히 말릴 것 같고 발놀림 같은 거 찾아보려야 돼 전략가 고개도 챙기고 싶긴 한데 이거 욕심이겠지 공격 이거 너나 이것이다 오면 탑도캔데 그래도 일단 체력 많아서 무지럼켰다 다음 막에서도 갓미컬 X 안 나오는 거 아냐 무감각 타이럴림 이런 것도 난리가 아주 슬편네 수화 나눠고 빡틸 만해 승기 역학 아 기대하는데 잘 보습 악몽 악몽 에너자이죠 재밌어 보이면 넣는다 왕관 껌별 핵망채 자 이번에도 상전파닝에 나섭니다 여기 하나 둘 갑니다 악몽 에너자이저 뽕맛을 볼 수 있겠죠 기다려봐 뽕맛 보고가 이거지 터보 탕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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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고 드로우 넣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정작 도갈은 없네 히하 탕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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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거 답답하네 유독 갈 수 있어서 못 잡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갓갓독 또 안나왔어 제발 제발 근전 흘려보내기 넣을만한 것 같은데 근데 또 뭐 이상한거 잘못 넣으면은 케미컬 보상 병법서산다 존버하겠습니다 좋았어 악몽 에너자이저 넌 뒤졌다 에너자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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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강해진다 으아아악 으악 전경기 히히우물 크으 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제발 케미컬 엑스 좀 줘라 으악 으악 눈핥히기 향로 향로를 못 먹는다구나 어쩔 수 없지 주판 주판이라도 챙길까 똥뽕키 케미컬 엑스의 꿈은 이렇게 무너지는가 사람이 말이야 꿈을 갖고 살아야지 사막상점에서는 꼭 케미컬 엑스가 야야야 소순 갑부스 머쓱 머쓱 뷔 뷔 뷔 뷔 뷔 뷔 뷔 그 살다보면 서순할수도 있지 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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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타격감봐 무감각 고개 뭘 해야 살아 남짓 무감각이 나올 게 아니라 발돌림이 나왔어야 된대 아니면 앙봉 무감각 망토화단검 이렇게 볼까 약화 취약 흠 결국에 카카 데뷔 해야되지 지금 달팽이랑 또누데카는 그냥 아까 지금처럼 하던대로 하면 되고 지금처럼 하던대로 해서 안 끝나는 게 깨어난 자 아뇨 깨어난 자 상대로 파워카드 넣을 필요는 없지 그럼 그냥 가도 되겠다 발돌림 나오면 발돌림이 나왔어 아님 아 스팸 짠 챔퍼 바리케이드가 없는데 게다가 쓰지도 못해 자몽 압도? 압도! 압도 마렵다 넓 필요 하나도 없는데 넓 필요가 없어도 뽕 맛을 위해서라면 압도적인 히노 아 소돌 키가 부겟다 시원한데 아 이거 좀 안졌네 원신 불리기 원신 불리기 헐 윈디 아이 코스 찰까봐 아 썼구나 내가 카카가 사람친다 카카가 사람친다 카카가 사람친다 이 recon Joh слов 제가 아 하나 더 들고 있었어야 했네요 이거 먹고 가야겠다 새로운 포션을 찾아보자 아 먹을 필요 없었네 아 됐어 어잇 꿈을 위해 남겨놓기를 잘했어 꿈은 이루어진다 성급함 할앤을 보자구요 여기서 안됨 강무만 개면은 비즈니 적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 현놀이라서 주네셋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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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달돌림이 나왔어요, 이제 아이고, 방금 왜 안썼지, 아이씨 정신차려 아이고, 아까워라 비응법서 압도 이번에 못썼는데 막을 수 있나 못막을 것 같은데 백오딜 백오딜 작은것 같네요 케미컬 엑스가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나와서 깼네요 있겠네요 역시 가슴속에 꿈을 안고 살아야 해 아니면은 에너자이저 복사 해놓고 악몽으로 복사 해놓고 하나씩 쓰는 것도 괜찮겠다 황미컬 황미컬 휴 소울 엠지